히스프레스 와 빡조네 히스프레스는 맞냐? 불합첸데? 히스프레스 야 별로 안좋다 차라리 그냥 위도우를 한 명씩 따는게 낫겠다 뭐야 뭐야 이게 안맞아 안맞아 멀리 있으니까 하나도 안맞아 치사치라서 히스프레스 벤즈도 영광하다 도망쳐 수준아 와 근데 핵이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비룸비룸하냐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? 핵볼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라운드가 지고 비룸비룸하지?